이거 열쇠 만에 죽깁니다 여러분 대신 마우스 클릭하면 상대방 면상에다가 펀치 날려가지고 스타매길 수 있어요 오케이 사실 이게 제일 재밌어 가자! 아! 얌? 야야 저거 조답해 이거 조답해 이거 조답해 야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넌 다 쑥 쑥 쑥 쑥 쑥 쑥 쑥 расс 나 무조건 3등 해가지고 프린이 오랜만에 술먹방 시켜야지 넌 오늘은 most of us 난 연희님이 제일 무서운데 나 특파가 차라리 나을 거 같 World 아니 형 여기서 확답을 줘 형 진짜 진짜 만약에 내가 이겨서 3등 하면 진짜 술머빵 해줄 거야? 같이? 그래 해줄게. 나도 안 빼야지 너희도 피파를 못 빼지. 가장 랜덤한 요소가 있고 좀 맵이 좁은 걸로 할게요. 저희 훅탁하고 갈 거니까 어때요? 연타 과목 어때요? 좋습니다. 턴카운트도 딱 15번 하고 얻어야 하는 우승급 3개 해서 그냥 짧고 굴게 고? 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고고고! 이렇게 하면 1시간 정도 안에 끝날 거야. 오케이 고고! 어? 아 나 이거 알아.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면 주사기 던지고. 섹시보이 푸인! 출동! 저 고물사자 3개 열면 이기시는 거 아시죠? 이거 뭐 그냥 아이템 개센 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맵의 특별한 점은 저 왼쪽 끝에랑 오른쪽 끝에랑 맨 밑에 보면 초록색 칸인데 거기에 밟는 순간 하나 먹어요 트로피 또. 오오오오 오오오. 그래서 요구들이 몇 개 있다. 아 정신 공격해, 누가? 얘들아, 얘들아 일단은 알지? 저기 푸린이 형 1등, 푸린이 형만 1등 안 하면 돼. 오케이x3 푸린이 형 노래 부르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핏방어 났다고. 연희야 이길래? 나쁘지 않아요. 으악 안돼! 그냥 여기서 확실하게 내가 트로피를 하나 그냥 후딱 먹자. 내가 너가 1등 해, 공파야. 그건 아니야. 일단 하나 먹을게요. 바로 먹을 수 있나? 오랜만에 아직 기억이 안 나. 딱 여기서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어? 어... 어? 어 맛있게 먹고? 어 너무 맛있겠다. 야, 보라세다. 너 1등 하겠는데? 벌써 부자 됐는데? ㅈ 됐는데 이거 트로피 3개 먹으면 게임 끝나는데, ㅅ발. 안녕하세요. 두 분 그렇게 잘 서 있군요. 저는 펀치를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준 완료. 이거 혹시 방파드 아닌가? 남녀 공평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 왜 공평하게 하며, ㅅ발! 역시 여자를 지켜주는 스윗남. 공파리파씨였고요. 스윗하다, 스윗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다른 플레이더를 많이 킬하세요. 이거... 이거 WAST로 그냥 왓다리갓다리 하면서, 근데 마스크에 존나 하면서 상대방 다 썰어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난 한 명만 노려. 뭐야, 개빠른다. 이진도 쿠키야. 미나모리! 내가 엄마 나 어디 있어? 이슈로 카타! 아 근데 이거 1등 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나는... 아, 여기 소화 계셔. 잠깐만요. 아니 얘들아, 왜 이렇게 못해! 아, 너무 많이 못해. 아, 젓됐다. 저야, 프린이 형 찌발. 절대 일부러 캐리 안 한다, 이거 3등 시켜가지고. 무슨 소리야. 애들이 칼 싸움을 잘하는 걸. 내가 요즘 총만 쏴가지고 칼이 어렵네. 아니 저 형 어떻게든 피파 시키려고, ㅅ발. 이 깡끼고 물고 꼴대 달려는가 봐. 아직까지는 일단 프린이 형이 3등 유지하는 중. 공파야, 그냥 트로피 하나 보고... 아, 안 된다. 야, 잠깐만. 나 이거 진짜 게임 끝내는 거 아니야? 아니, 끝내면 안 되지. 게임 끝내면 안 된다. 근데 이거 초록색만 안 맞으면 되거든? 잠시만. 아, 아쉽다. 야, 나 너무 무서워. 안녕. 안녕, 어서워. 전, A, D. 소위. 후회해봤자 소음 없다. 어. 야호.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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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연희야. 뭐야? 너 그냥 안 맞추고 그냥 막 깔기고 있으면 점수 깎여, 그거. 아, 그래? 저기 죄송한데 연희 점수 마이너스 83점이거든요, 지금? 뭐야? 뭐야, 나 맞췄는데? 개만이 맞췄는데? 이야... 큰일 났어. 내가 봤을 때 저 형 저거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어. 트로피 가지려고. 이게 뭐지? 이건 내 자존심 때문에 져줄 수가 없다, 이거는. 호우기, 키가 왜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이거 금이랑 연희한테 지면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는 내가 이거를 일부러 지고 싶지가 않아. 뭐야? 왜 쩌어? 우, 우야? 난 애가 안 나라. 나 멀민아, 나 초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잉? 아,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대단해. 아, 근데 이건 진짜 내 자존심이 여러분 허락하지 못한다, 이건 진짜. 나 멀민아, 나 초할 것 같아. 고마라. 뭔가를 짜서 죽였어. 얘들아, 나 숨쉬고 있는 거 맞지? 앞을 봐봐. 앞이 어디야? 아무도 없어. 우아 나도 때려워. 우아 나도 때려워. 우아 나도 때려워. 아, 이걸 잡네. 우아 나도 때려워. 아, 진짜 최대한 열심히 함. 나 도전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 맞아? 잠시만, 생각보다 3등이 빡셀지도 몰라. 저 3,4등이 너무 강적이야, 공파야. 그니까 일부러 지지 않으려고 져, 근데. 내가 아무리 못하려고 해도 질 수도 있어. 나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안되는데? 거짓말 하지마. 일부러 지고 있는 거 다 알아. 야. 무슨 짓이야 이게. 그미야, 너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한 거 맞지? 아니. 어, 뭐야. 맞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은. 어? 어, 이거 하고 있어? 뭐야. 어, 이러고? 다음 게임부터 바닥처럼 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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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이 pact 그 Uzair가 토robe 은 consider lah 이 바나나, 바나나 사과. 바나나. 바나나. 어떻게 먹어? 안 먹어. 스페이스만 누르면 돼. 금이야. 어? 두 개 다 가져와야 돼, 한 번에. 아, 쟤 뭐해? 금이야, 너 요리 못 하는구나? 요리는 말이야. 일단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는 게. 이상한 거 먹었을 때 어떻게 뱉어? 못 뱉어. 양파, 양파랑 뭐였죠? 이상한 거 먹었을 때. 양파, 양파랑 당근이요. 당근이요. 뚜박, 바나나 다 먹어야지. 당근. 아, 이제 안 떨어지네. 선생님. 벌써부터 심리전인가요? 아쉽고요. 잠시만, 여러분 푸린이 형이 데미지로 1등인가? 데미지로 트로피 하나 먹나요? 미니게임 내가 이기고 있는데. 잠시만, 이거. 이거 연희야 너 하나 정도 해야 돼, 트로피를. 왜? 그걸 내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했지.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 돼. 아, 열쇠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끝날 뻔했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좋대. 아, 연희가 하나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 너 왜 자꾸 거기로 가! 아이고! 아니, 멍청이야? 아이고, 세상에 나. 왜 죽어? 저 토끼가 너를 물러갈 거거든. 반딧보리가 따라가라는 방향대로 갔는데. 오! 아, 저기 가면 무조건 먹는 거구나. 으아, 잠시만! 잠시만, 이런 푸린이 형 질 지금 1등이잖아. 아니지, 내가... 어? 제발 폭탄 나, 제발 폭탄 나, 제발 폭탄 나. 오지마! 야, 저 토끼한테 죽어야 돼! 오지마! 야, 저 토끼한테 죽어야 돼! 오지마! 저 토끼한테 죽어야 돼, 얘들아! 이런 게임이 아니잖아! 도망가지마! 어, 놔줘, 놔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먹을래! 스페이스 마, 스페이스 마, 스페이스! 스페이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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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마 원래 지나가졌던 건데? 나도 굳었는데 저기 밟아진 게 이상하더라고. 이거 바뀌었네? 버그다. 야 버그 떴다. 왜 버그야? 다시 해야겠다. 아니 버그가 아니라 진짜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데? 왜 근데 진행이 안 되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등인 잭 포프린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거기서 계산해야죠. 뭔 소리야 다시 해야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3등은 에버한 거 같은데 2등으로 할까요? 아니 아싸래 1등이 나올지도 몰라. 1등은 너무 너와 나의 싸움이야. 저렇게는 약간 아니죠. 저도 열심히 합니다.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1등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래요. 2등으로 할까? 2등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때 결국 2등 하려고 하다 보면 3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는 거니까. 그럼 2등으로 하자. 2등으로 하자. 이걸 할까? 근본으로? 그래요. 이거 근본인가요? 여러분 2등이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2등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다. AD로 공만 튀기면 돼요. 어렵지 않죠? 굿굿. 본인의 땅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보이죠? 움직이면서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본인 누군지 파악하세요. 죽여버렸죠? ZD 봤죠? 쟤? 아니요. 굿굿관이 되어있죠? 어? 어? 오케이 2등 좋아. 어? 아 나 2등이야. 나 다 2등이야. 아니죠. 저도 열심히 합니다. 1등 하기 위해서. 한 번 선물을 드려볼까요? 선물을 드려볼까요? 이야 다들 좋아 죽으시네요. 눈 앞으로 오세요. 가까이만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거 그... 가지 야밍. 아니 생긴 건 아동용 게임 같은데 겁나 다닐까? 연희야 지켜줘. 연희 연희씨 원래 스포츠에서 가장 위험한 게 hood부 맞는 건가 아십니까? 제가 이걸 몸소 알려주고 싶었어요 열쇠 야미 열쇠가 왜 조용한테들어가 와 놀란 공파 여자 여캠 후두부 때려고 여러분 처음권 제가 가져갑니다 가져가세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심리전으로 이제 두 명 이상 가면 다리가 무너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장 많은 곳 가요. 저도 가장 많은 곳 갑니다.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밑에 오지 마세요. 오른쪽 밑에 저 가요. 제 겁니다, 이거. 저렇게 얘기해서 안 가죠? 오는 거 맞다. 연희 씨. 아니, 그 분이 많은데 가신다면서요. 연희 씨, 연희 씨 좀 친해지게 해 조금. 아니, 저... 아니... 저 오른쪽 위로 갑니다, 저는. 저 왼쪽 아래 갑니다, 말했어요. 많은 고맙습니다, 땡큐. 아, 아니... 아니, 자꾸... X됐네. 일부러 진리어도 게임을 왜 이렇게 잘하지? 좋고요. 이거 점프로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레이저. 주넘기, 주넘기. 자... 아, 근데 이거 일부러 죽기도 재미없다. 이거 너무 쉬운데. 여기 오른쪽 턴 있어. 여기 오른쪽 턴 있어요. 먼저 갑니다. 1등하고 싶지 않아요! 0828씨, 당신이 이겼어요! 그미의 피가 17위 남았네. 전문을 하나 줘야지. 오빠 x2 오빠 x3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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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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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죽었네. 안 죽었으면 됐지. 도망가! 이거 열쇠 만에 죽깁니다 여러분. 마우스 클릭하면 상대방 면상에다가 펀치 날려가지고 스타맥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가자! 야 저거 좋났어 이거. 야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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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싹 쑥싹 쑥싹. 댐프 시러울 쑥싹 쑥싹. 쑥싹 쑥싹. 뭐야 어떻게 1등했어. 근데 시발. 제가 2등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금히씨? 저한테 선 공격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최근에 그미씨랑 안좋은일이 있었어요 너로 정했다 몬스터볼 이야아 그미컬 아 나 여기 들어가고 있어 아싸야 저새끼 여기 가둬 씨발 나 나갈래 나도 2조? 왼쪽으로 가면 해골별 안 되고 안으로 가면 못나가죠 봉쇠중? 점프는 없어? 점프는 없네 점프 없어 점프 없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한 명이 어딨어? 내 눈에 한 명이 안 보이지? 슝슝슝슝 슝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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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조용히 ㅅㅂ 콜라? 아 피하다가 용암인줄 몰랐네 발밑이 왠지 아 나도 아이 이게 아이 아 나 실수해버렸어 내가 밑에 있는 캐릭터인줄 알았네 아 어렵네 게임이 아니 인간이 트 diesen 냐하냐 어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1965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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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acağım요 anfran 전인기 다 외웠어요 머리속에서 난 진짜 근데 안 멈추고 달리는 걸 보여줌 젖어요 연희야, 내가 에스쿼트 해줄테니까 좀 따라오지 않을래? 여기서 멈춰봐, 여기서 멈춰봐. 내가 먼저 가줄게. 따라와, 여기서 오른쪽 털고, 여기서 위로 털고, 여기서 왼쪽 가고, 아, 씨발! 아니 내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가라고, 병신아! 아, 따라오라며! 어디서 따라오라며! 아니 지옥까지 따라오면 어떻게, 멍청이야? 아니 따라오라며 언제 또? 아이템 사용해볼게요. 열쇠 가져와 볼게요. 옆에 있어주세요, 제발. 도망가 볼게요. 이렇게 어려운 것밖에 안 나와. 이건 진짜 힘든데. 와, 얘네 하루종일 떨어지겠는데? 아니 우리는 이정도 속도로 가능하거든요, 선생님들. 보이나요? 이거 그냥 반복되지 않은 거군요, 저희 게임, 게임하는 사람. 왼쪽. 어라?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밑에 한 칸! 어? 어? 어라? 프린시 사실 좀 벌레였을지도. 안녕하세요, 진행합니다. 왔어? 왔어? 꼴찌 나기 싫어. 아, 저기 둘이 진짜 다른 게임한다, 씨발. 아, 여기 있어. 다 죽어. 절대 도망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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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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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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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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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의견이 없죠? 안 돼, 안 돼. 안 돼. 꼴찌 싫어. 와, 쟤네 진짜 뭐하냐? 꼴찌 싫어, 꼴찌 싫어. 꼴찌 싫어. 와, 저기가 진짜 명경기인데? 와, 세기의 대결이다, 야. 6초, 6초. 와, 거의 진짜 갈등이 되는 거예요. 3번, 그냥 전속력 1번 됐다가 지금. 와, 진짜 개폐급이다. 아, 꼴찌 싫어. 한상 꼴찌 아니다. 나 공동 꼴찌. 둘 다, 둘이 공동 꼴등. 아, 이제부터 계산해야 돼요, 2등. 과연, 나의 생각대로 하면 내가 2등이다. 나의 계산대로 하면. 미니게임만 연이가 먹으면 내가 2등이다. 나의 계산이 맞다면. 아, 제발. 이건 프린형. 공파가 2등이다. 어? 어? 잠시만. 이런 연이 2등인데? 잠시만. 어, 진짜? 잠시만.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아, 맞다. 포메. 다른 것도 그거지. 이게 이렇게 돼? 와, 공동 상대가. 공동이라고? 잠시만, 이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2등 프린형인 것 같은데, 씨발? 다현 2등은! 일단 1등은 뭐 나오고. 일단 1등 축하드리고요. 고파리 파싱. 아이고. 연인가 프린형. 아, 근데 프린형 열쇠가 많아가지고 2등인 것 같은데? 제 계산이 맞다면. 말했잖아요. 슈타이지 게이트에 세계선이. 완전히 완성됐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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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야, 조작단! 아니, 미니게임이 다 공, 다 공승이야. 말이 안 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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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뭐가 다행이야! 아, 다행이다. 아, 돈만 쓰면 돼. 역사는 안 쌓이잖아. 아니 마지막에 계산 실수했어. 나 미니게임이 동승이 나온 걸 처음 봐가지고. 공파 씨. 저렇게 되는 줄 몰랐어. 제가 그래서 슬슬 미니게임 몇 개 이기고 있었잖아요. 아 미니게임 동승이 나오는구나 저게. 처음 봤네 살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피파는 조회수는 잘 나올 수도 있어도 시청되면 존나 안 나와. 난 근데 확실한 건 있어. 내 유튜브에 올리면 곱창 나. 나랑 공파리파 유튜브에선 잘 나올 수가 없는 콘텐츠임. 아니야 난 여캠즈 데리고 와서 피파 하면 돼. 전 피파가 잘 나오는 게 아니야 공파야. 그쵸 알 빠야? 와. 피파에서 이기는 사람 비키니 빵 고 하면은 바로 조회수 잘 나온. 어 처음부터 그래. 미친놈 1세. 얘들아 콘텐츠는 문제가 없어. 너희들이 유튜브에 어떤 식으로 파는지가 중요한 거지. 비키니 빵 고? 나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린이 형 피파 비키니 빵 고? 그치. 그럼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이 있는 거야 진 사람이? 조회수는 잘 나올 듯. 비키니 빵 고? 수요 없는 공급이 아닌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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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도 이렇게 꼭 건강하게. 저의 아름다운 우정이 이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거죠? 만드려고 아이디. 닉네임까지 정하라고. 해결. 가시오. 가uję. 대답하시라고요 지금... 박亮 씨 웃음 터져서 들켰잖아요. 야곰 못생긴 고양이. 이atri seguridad 조금. 딴 두 대 고양이! 양다. 이야 네가 병신. 아우 니가 이마만 별로야. 근데 애가 이마만 별로야. 너 왜 내 이마까? 아니 이거는 외모가 아니라 진짜 그냥 관상이 있어. 푸른 형 관상이 되게 좋아. 근데 푸른 형도 이제 눈이랑 귀 보면은 빨리 뒤져요 저거. 귀는 복귀인데요, 제가? 근데 일단 형은 일찍 뒤져. 이거 부처님 귀 복귀에요. 사람 사는 걸로 이제 뒤집고 갖다 보는 거랑 진짜 관상으로 뒤집고 갖다 보는 거랑 좀 달라. 유파야 너도 일찍 뒤져. 내가 보기에도 너도 일찍 뒤질 거 같아. 난 진짜 일찍 죽어. 내가 보다 프리마우파한테 찔려 죽어. 난 진짜 일찍 주는 관상이야 근데. 난 너가 안 죽으면 내가 거짓말한 사람 돼서 할 수밖에 없어. 형 씨X 나도 형 죽여버릴 거야. 내 관상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 네, 내가 말하면 틀리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증명하겠습니 관상론. 뭐 공감이야 난. 내 말은 틀리면 안 돼. 제가 증명하겠어요. 더 있으면 저 오빠 수고많은 거나 다 얘기할 테니까. 맥마새끼는 씨발여! 우리 약속했잖아 아무리 서로 화나는 일이 있고 싸우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에너지 봐. 조파리파. 맥마리파. 보호반아. 프린오빠 핸드폰에 너 맥마2로 저장돼있잖아? 지우라고! 맥마리파. 너무 싫어하는데? 너가 맥마를 몰라서 그래. 맥마2가 아니라 맥마리파로 저장돼있습니다. 맥마리파. 도레미파 맥마리파. 미리 축하해. 기간은 이제 10월 6일 넘어가는 24시까지고요. 아, 생일 축하해. 너도 안녕.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너도 안녕. 아, 생일 축하해. 너도 안녕. 감사합니다.